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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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눈 못 타! 자세여… 어? 신밭대에 밴고? 신밭대에 밴고물을 왜. 갑자기. 왜. 갑자기! 왜 타냐? 가고싶다 아니 왜 어제부터 갑자기 머리를 염색하지 않나 시바 학강에 둘 다 염색 한 번 할게요 아니 시바 하자 해놓고 치는 않았어요 진짜 놀러 가고 싶다 기둥이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롯데월드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롯데월드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갑니다 가는 이유 가고 싶어서요 오늘도 채널 주인은 롯데엘리아로 떠났기 때문에 이곳은 부재중입니다 롯데월드 여보세요? 어디야? 롯데월드야? 예 뭐야 랍스터 튀겨놔 지금 오늘? 어 근데 밥 먹고 했지? 그러니까 한 30분 이따 도착하니까 랍스터 튀겨놔 제일 맛있는 걸 계산 안 한다 그리고 아니지매 어 랍스터랑 등심 맛있는 걸로 튀겨놔라 메뉴에 없는 걸로 해 어? 아 시작했다 어 어때? 튀김집이야 혹시? 아니 튀김인 거 아니야 웃기지 않아? 웃기지 않고 웃기지 웃기지 예쁜 여자애들 있으면 걔네랑 같이 좀 다니자 네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건데? 제 3층 랍스터 가는 거 아니야? 가지 말까 그냥? 가지 안 가는데 가자 간다고 했는데 근데 안 간다고? 여기야? 어 사람 하나도 없네 사람 하나도 없네 손닭할게 봐봐 하하하하 하하 야 야 오 말 안 듣는데 야 제로 콜라 가져와 야 제로 콜라 가져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가져간다 이거 가져간다 아니 가자 얼마 기다려 얼마 기다려 5분이면 돼 저 새끼는 한 시간 전에 전화해놔잖아 와도 또 기다리네 네가 안 온 전에 야 너가 안 온 경력이 있나보지 가지 말까 그냥? 야 이거 집에 가져간다 야 이거 집에 하나 싸간다 아니 야 먹어봐 한 번 누가 먹으래 상해는 안 사귄다 괜찮아? 맛있죠? 오오 오오 이렇게 들어와주면 가자 이렇게 그냥 야 얼마나 걸려 우리? 한 번 아니 가봐 유래 촬영 유래 촬영이 뭐야? 유래 촬영이 뭐야? 그 랍스터 테일 꼬리 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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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가 진짜 비주얼이 개쩨어요 진짜 내 친구가게지만, 내가 진짜 보증한다 비주얼이 진짜 개쩐다 맛은 없다 근데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못 정한다 먹지도 않잖아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 어? 좀 맛있어졌네? 어? 바꿨어 보안을 좀 했나? 어 좀 맛이 바뀌었어 버터를 좋은 거 썼어 인형적인 놀이공원 맛 진짜 큰일 났다 진짜로 이거 얼마야? 이거 48,000원 이 XXX 김창회를 울고 가겠네 안뇽맞아 이거 하지 말자 재미없어 근데 가자 진짜로 가? 일로와 일로와 어 메뉴판이 있네 아니 우리 우와 저 뭐야 우리 팬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와 뭐 하나만 줘야지 최소호 모히또 하나 줘 아 모히또는 당연히 줄 수 있지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 프라이즈 마스켓 하나 줘 12,000원짜리 하나 공짜로 이 크루? 진짜? 이거 줄 수 있어? 아 줄 수 있어? 얼마나 넘겨 먹는 거야? 아니지 아니지 여기 와서 영상 보고 왔다 가면 이거 줄 거고 여기가 저희가 혹시나 광고를 받았거나 뭐 이랬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 여기 주소랑 3,5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알아서 오시고 오신 분들 중에 그냥 롯데월드 밑에 어디에 있어요 그 정도면 알아 찾아야지 이정도는 랍스토파인데 왜 계산해 줘? 야야야 10만원으로 10만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오는 사람 이렇게 이벤트로 저희가 미리 계산을 조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그냥 음식 여기서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한 선착순 한 3,4명 정도는 먹을 거예요 아마 이거 미리 선결제 해놓는 거야? 아 선결제 했어요 카드 끝났어요 다 볼게 잘 먹었어 야 맛있다 맛있어 올라가야 롯데월드가? 그래? 존나 신난다 우와 와 우선다 꾼다 희망의 나라다 이런 시장놈의 거 오오오 굴러 아 바니 오늘 놀 누나들 찾았다 야 앞에 가서 보자 누나들 졸라 섹시한데 우와 나왔다 진짜다부터 진짜다! 비주얼 레게러 같은데? 야야야! 신바트! 신바트! 근데 사람 없는 편 아니야? 몰라 난 뭐 아 봐야 알지 아 이거다! 여기 신바트야! 여기 신바트야! 재미들 너무 많은데? 재미들 타는 거야 원래 신바트는 이 느낌 있지? 이 느낌! 이 느낌! 들어가 들어가 신바트의 무허 떨어지는 거야? 몰라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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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쿠! 우쿠! 아XXX 왜 이거말을 안해졌어? 어 뭐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또 떨어져? 또 떨어져? 또 떨어져? 아니야 아니야 또 떨어져? 맞아 공주랑 있었다 와 이거 이거 결혼해야 안 돼 공주랑 재밌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하세요 재밌는데? 재밌었어? 좀 많이 달라졌다는데 생각해 또 좋다 아XXX 나 지금 약간 행복해 이게 다 비슷한 느낌이겠지? 이런 놀이공원 왔을 때의 느낌이 뭔지 알지? 그 약간 설레는 느낌 야 무서운 건 줄이 별로 없어 야 이게 붙었냐? 저건 타야지 솔직히 우와 아 나 못타 나도 못타 패스 야 이거 회전그대다 회전그대 이것도 무서울걸? 어떻게 무서워 벌써 무서워 나 애들도 타긴 해 근데 야 걔네들이 어떻게 타냐 하더라고 우와 씨 번지 들어? 나 인간 미쳤나봐 진짜 표정봐 표정봐 좋아하는데? 일로 가볼까? 아 그래? 아 일로 안 갔었나? 어 씨 나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제일 힘주게 돼 하하하하하 자꾸 핫수스레 야 이거 한번 탈래? 그냥? 그래 아 그러네 어린이 데려오면 탈 수 있어 네 얼마큼 어린이 가야 돼 아 아 아 이거 아니야 우와 이거 재밌겠다 뭔데? 정글 카먼 코트 야 주.. 주워주자 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흠 흠 흠 그냥 오동 쪽에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믿을게요 이 씨랄 오 야시만 같다 느낌이네 오 빠르다 오하오오! 잠깐만! 차기야! 한낮어! 아 이거 내 역대급 노래기부다! 정말 재밌는데! 우리 수준에 딱 맞아! 어! 야 이거 안전하겠는료 풍선 출바라 삐바다라라 풍선 무서워? 야 얘도 안 무서워해 오빠 안 무서워? 아 너무 무서워 너네 이제 떨어진다 우리 무거워가지고 우리 무거워서 너무 떨어져 안녕해 가세요 네 큰일 났다 이어서 다음 승리 탑승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진짜 무섭게 아 일어나 아직 뜨지도 않았어 아 나 괜히 탄 거 같은데 뜰 거 같아 천하까지 뜬다 ㅕㅇ 야 너무 높아 더 높아 오 야 야 오 어허어억 야 진짜 높다 근데 최고! 좋습니다 재미있게 놀아 여기까지 미안해 얘들아 해외 실패 워 잘 지내었다 야 이준아가 개쩔어 나한테 한 거 같아 이상형이 형 아니 그래 어딜 그렇게 보자 어딜 그렇게 보자고 어딜 그렇게 봐 어딜 그렇게 보자 있니 여보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실패 실패 끝난거야~? 나 아까 잃몰고 떨어졌잖아 진짜 이 ㅅㄲ ㅈ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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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보고싶다 야 쌈바 좋다 우리 브라질 한번 여행가자 아야야야 아까 오늘 나 약간 스트레스 풀렸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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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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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찍어야지 뭐야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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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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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어디 갈까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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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라 랄랄라 나 놀이공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온 거 처음이야 하하하하 재밌지 근데? 무서운거 타야되고 억지로가 약간 싫어했거든 놀이공원을 근데 이렇게 오면 난 좋아할 수 있을거 같아 라야 근데 재밌지 않았어? 나름대로? 야 다음에 또 보자 내일 어디 갈까? 동물 보고 싶긴해 동물어? 다음에도 하고 싶은거 해볼게요 빠이빠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았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